적폐 기득권에 맞짱 뜨는 양평 군의원입니다. 지난 1년 고속도로 전사로 살았습니다. 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최해병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유린이라고 떠들어대며 또다시 거북권 행사를 예고하였습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안투기를 묵인 방조하고 전쟁위기를 조장하여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 정권이 영부인이 주가를 조작하고 고속도로를 조작하고 명품백을 외물로 받고 세금을 탈로하고 부동산 투기를 일썸하도 수사조차 받지 않도록 성역을 만들어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만 지키기에 혈안이 된 정권이 역사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친일매국 검찰 독재 정권 참사를 몰고 다니고 국민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권이 꽃같은 젊음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어디서 함부로 헌법유린을 이야기합니까 헌정사에 치가 떨리도록 부끄러운 그런 극악무도한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불법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서 양평 국민들과 국민들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원희룡과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어떤 일로 하겠다라고 하며 백지화를 선언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누가 처음으로 종점 변경을 시도하였는가 또 왜 누구를 위해 이토록 무리하게 종점 변경을 몰아붙이고 있는가 여전히 국민들은 묻고 있고 대통령은 지금껏 한마디 답이 없습니다 하기에 이 고속도로 문제는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 낱낱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빼고 윤석열 당선이 되고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인수위가 가장 힘이 막강했던 지난 2022년 4월에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된 지 단 5일 만에 종점 변경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지난 10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특정 세력이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울양평고속도로 불법 종점 변경과 대통령 일가의 초유의 부동산 게이트 이 진짜 주범은 누구이겠습니까 지금도 호시탐탐 종점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양평군에서 발표되는 문건에 변경 노선을 슬슬쩍 올려놓고 있고 양평군에서 만들어지는 관광지도에 변경된 노선을 그려놓고 있는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기어이 종점을 옮기겠다고 시도하고 있는 변경된 땅 변경만 종점안이 있는 땅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천번지 일대 578번지 일대 만삼천여평에 달하는 땅주인 김건희 윤석열이 진짜 범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집권 2년 2개월 그 뜨겁고 시리고 잔인한 몇 번의 계절을 돌아 지금은 우리의 투쟁으로 탄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는 이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없고 5천년을 이어온 민족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심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는 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을 지켜낼 수 없고 오염된 바다를 되살릴 수도 휘어진 고속도로를 바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는 이 벼랑 끝에서 싸워내고 있는 이 가여운 국민들이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기에 저 극악무도한 친일매국 평화위협정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짓밟힌 민주주의를 되살려내고 지켜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그날까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반발 앞에서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